5초간 프로듀싱 5초간 모일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그램들 369 랑 껴웡 사수케 우웨 369 랑 께 이 야 우린 정도 으 으 으 으 흐 흐 흐 으 흐 하하 뭐! 뭐라는지 모르겠네 뭐야 상디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되게 때리는 장면이었던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 그런거 하지마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멜론이 오늘 뭐하죠 포켓몬 럭키블러기 뭐하죠 어필스 손찌검 크래모 어필스로르키블루 1번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얘나와미켜 어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보다 못쓰면서 말이 안해 아 뭐야 오우! 옙네에에에에에에ㅔ 아, 뭐야 왜 먹었어.. 여기 하나야. 여기 하나. 이거 뭐야. 여기 닌 님꺼야. 이거. 님꺼라니까. 야아~~ 닌 거짓말 안할게요. 아 뭐야? 거짓말 안할게. 닌 님꺼야. 아 뭐야 사이꾼이네 사이꾼 두개 써야지 두개 써야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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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오랜만에 후이토라 가겠습니다 난 두개 써야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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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안돼 안돼 망해 안돼 봐주십시오 세번 사보랑 사보거네 봐주십시오 세번 봐주십시오 세번 봐주십시오 세번 했잖아 아니 세번 세번 했잖아 메라 메라 주승이요 메라 메라 여기요 난 봐주십시오 했어 나는 두개 써야지 두개 써야지 두개 써야지 두개 써야지 저 후이토라 하겠습니다 아임 사보 오 이거 그거네 사보대 후이토라 드레스 로저 드레스 로저 나는 복사해야지 훗 먹고 응 먹고 ור 푸시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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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참다 호오오오오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오늘은 오메가를 오? 오늘은 오메가 럭키블러. 오늘의 럭키블러는 뭘까요? 오메가! 호오 요 죽겠는데. 저렇게 재미없는데. 뭐? 오 뭐야. 오 뭐야. 오 재미가 또 처음 들어보네. 오 다이아몬드다. 조용히 하세요. 네 님보다 핵잼있으니까 어 내가 훨씬 더 재밌다 님들은 드림 님들은 그런거 못지 그냥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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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죠 어 뭐야 오! 오케이 아 숨어 어 옆에 있는 티니티도 같이 터졌네 아오 마이 갓 어 뭐야 순간 렉 걸렸던거 같은데 아 아 아 어 이거 있으시다 어 어 어 뭐지 뭐지 누구 사람 사람 머리 같은데 사람 냄새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오 예 칸 안주어 뭐야 이거 뭐야 에잉 날카로우면 쓰면 어! 안 된다 이 자식들아 으! 오케이 저왕 5초 그 다음에 헥 어허 허 됐어 워우 팀 역시 크리퍼는 세네요 어 오케이우 오오오 저큰 어쩝 어주구 연 헛 헛 헛 헛 헛 어 쟨좁 아니야 오케이 다행이라 칸 아 이번에 돈 어.. 예.. 안녕하세요 어어어어어어어 이게 뭐야 보스 스파이.. 너 뭐야 안 돼의! 아... 아따 밥 할머니한테 죽었어요 저 나이스 할머니 짱쎄 스포지 나이스 좀.. 가봐 아 이거 개 아파이네 아! 마냥 어 뜨거워 이게 뭐야 으허허헣 으허허허헣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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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레벨이 있어 아 레벨 때문에 왜 끌린다고 그런거였구만 앞이 안보이는걸 내 눈을 뜨게 해줘 심청아 어떤 놈이 내 스킬 훔쳐가진 스킬? 몰라요 훔쳐가지 않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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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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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왜왜왜왜왜 왜왜왜 난 뭐있다구 내가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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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후지트라 능력은 나중에 먹을게요 아 내 스킬 무슨 스킬 피해보상 받겠습니다 어? 피해보상 피해보상 받는다고? 기다려 내가 지금 갖고있는게 좀 있거든 신옥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살았어 어 이걸 또 살았네 어 뭐라고 신옥이 5개 피해보상 신옥이 5개? 아 뭐야 싫어 뭐요? 거의 그냥 어 뭐야 에이 3 내가 3대2로 3대1로 봐줄래는데 안되겠다 안돼 3대1로 봐준다고? 아 뭐야 으 됐다 졸업 졸업 어 가지가지한다 오케이 겁나 가지가지하네 내가 으흠 어어 아 저거 왜 맨날 나와 아까도 봤는데 어 할머니 오 오 오 아 제발 제발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어 그것만 나오면 완벽해 아 진짜 그만와 아 고양이들아 가라 어 어 다이아몬드 불러 어 뭐야 오 케이크 아 저리가 어어 어어 어어어 오지마 도 아 오 아 으 할머니가 저렇게 세요 원래 예 중력으로 내려갑시다 자 아 뺨 뭐야 왜 안돼 아 쟤까지 죽일라 했는데 어 안되지 언제까지 캡니까 49분까지 캡도록 할게요 오케오케 이 시간 거의 다 됐네 들어가야지 아 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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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또 앞에 데이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지금 물건 교환하고 있다니까요 물건 교환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어 긴장되는데 긴장되고 교환하고 있다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뭐야 오 죽었네 조교 하하하하 님 양심을 팔아먹 행망청하네 양심을 팔아먹네 이거 아 이거 뭐야 네드스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에잉 이거 사야지 이거 삽시다 이거 돈으로 바꿔줍시다 돈이 많이 없네요 이거에는 뭔 양심을 팔아먹어 오우 나는 심리전을 사용했을 뿐이야 어 뭐야 아 이거 앉아 어 뭐야 앉아 저기요 네 내가 해 주십시오 피같은 놈인다 피같은 놈 몇 개 몇 개 뭔데 세 개 뭔 세 개야 뭐 세 개였어요 알았어요 아 열 개였다 열 개 열 개 어 있어 열 개 히앗 히앗 세 개 열 개 맞나 그냥 대충 뿌렸는데 아 왜요 아 왜 우리 파시스 할 때 그래요 어 어 아 거짓 짜잔 아이고 엔너진 좀 못 사겠네 저라면 엔너진 좀 못 사네 멀지라서 알았어요 돌려줄게요 어 예 엠네드 불러 아 이거 아 요거 요즘 엔더진즈를 많이 사용 안하는데 엔더진즈를 그냥 하나만 사줍시다 네 이렇게 사구요 좋아 그 다음에 휘뚜라이어 능력먹고 아 맨날 까먹지 왜 중력중력일매 그래 지키지키였지 좋아 가자 오늘로도 패배할 것인가 님이요 아니 그쪽이요 뭔소리에요 아 또 이겸이 좀 그렇네 저걸 내가 이기지 않나 오 아 아 아 엔너진주 하나 날려먹었어 어 피같은 돈 피같은 돈 피같은 돈 어딨나요 피같은 돈 피같은 돈 이거 어딨는데요 설마 대기 타는건 아니겠지 대기 어 수고할까봐 말하는 겁니다 아 뭐야 뭐하는거야 진짜요 진짜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없네 여기 hou 여기 있을줄 알았는데 아 vetb 아 지 can 연ega 재 명전쌉이다 명치에다 basic 뭔소리야 Watch 자ping 하하핫 하하핫 1대6 내가 뭐 보고 있었지 와아 뒤에서 하려다 쫓아와더라고 아들 야 아까 오늘 인사를 해야지 인사성이 아니었네 뭔 인사성이 역시 맵레딩 역시 맵레딩 아 아 극혐 그래서 저도 에? 뭐야 그니까 님이 브론징인거에요 인사도 아니야 무슨 인사도 아니야 아 뭐야 와 뭐야 저게 사기야 그냥 맞네 와 근데 방금 진짜 끔살이네 보이지도 않았는데 잘 인사 안하네 인사성이 없네 저도 인사 안했어요 놓쳐놓은 것 같아 뒤에서 아 안좋네 맞죠 아 인사 안하네 인사성이 안좋네 봤는데 운석으로 인사를 하네 어디요 와 진짜 저기 걸리면 죽어서 요 일단 반응속도도 필요하구요 저분이 엔텔이 날리는 그런 반응속도 그 다음에 액측도 필요해요 나도 중앙인데 나도 중앙인데 진짜 딱 중앙인데 나 진짜 딱 중앙인데 아 거짓말 치지마요 좀 아니 진짜 중앙인데 어딨어 아 뭐여 아 진짜 중앙이라니까 나도 진짜 중앙인데 아 푸슨 다 빠졌어 아 뭐야 딱 중앙 아니네 명치각입니다 뭐야 어디갔어 하늘을 봐야돼 항상 하아 하늘을 봐 아 또 거짓말 친다 민님의 보일 각인데 네 어딨지 어딨지 오 머리 상디네 일로와 뭐야 아우 중앙 뭐야 뭔렉이야 아 지금 엔테이 쿨일텐데 아 아 아 나이그 왜 저리이 님 디노몬 죽여 디노몬 어우 극혐해 디노몬이 디노몬 님 따라다니니까 보셨어 아이다이다 놀라 아 나도 얘들 없애야되나 얘들 없애야되겠다 어쩔수없다 하 미안하다 아 어 뭐야 뭐야 아니 야 야 이건 좀 아니지 아까부터 아 아 이거 뭐야 블랙홀이야 막 빠져 이제 2대1이자 아 난 중앙 나 이제 중앙 난 중앙을 보였어 오디오 아 아 나 봤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맞지는 않을거에요 일단은 제 위치 알려주고 어쩔 수 없어 알려줘야돼요 제가 신속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딘지도 안보인다 아 싸움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 르키블록 좀 깔까 아 어디써요 르키블록 좀 부셔야 되나 돈이 없네 이거 막 이거 풀카운트까지 가야될거 같은데 라운드 저기요 네? 어디니 봐 저요 르키블록 깨고 있어요 아 르키블록 마흔 쪽에 가면 있겠지 아니 많이 없는 곳에 있는데요 난 알겠다 아 지금 나 본거 같은데 아 나 지금 뭔가 삐리삐리 그래요 절대 안봤는데 삐리 나한테 와갖고 엔테이 바로 달릴거 같아 엔테이를 제가 봐야돼요 엔테이 날라오는걸 내가 봐야돼요 어? 라이트돈? 아 이런거 포션 하나 살 수 있을까 아 안돼 야 너 저리 저리 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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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테이를 들이켜 인마 어 저 가스 소리가 들리는데 응 저자식 아 아 아 신속버프 아 신속버프 아 신속버프 아 신선한게 없으니까 완전 뭘 할수가 없네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아 끔살도 안할 것 같애 아 가라앗을 나 찾으면서 나한테 쏘지 말고 다른 얘도 찾아오라고 아 도대체 어디여 오버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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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멜리님을 찾아와 아 멜리님을 찾으라고 흐흥 나 원래 포셔넣는 거지랑 안 넣었네 뭐하고? 포셔넣는 거지랑 안 넣는다고 아이고 또 또 허언증도 오셨네 자기가 그지면서 어디에요 저희 저 중앙 보고 있어요 포션도 없으면서? 어? 포션도 없으면서 포션도 없으면서 아 그냥 거지인게 확실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 숑구 숑구 봐야돼 이거 아무 그런거 없이 아 여기 질필있네 진짜 어허 아 돈도 없고 아 돈은 있는데 가면 좀 보일 것 같은데 어 야 아 뭐야 돈이야 복지용 돈이다 지금이니 이제 상점 가야지 도대체 어디여 이렇게 이게 어디입니까? 님 봤어요 저는 절 봤다고요? 응 어디 방금 지나간거 봤어 코너껠로 아 이거 알려주면 안되는데 나 위험한대 지금 엄청 위험한대 나 중앙 응? 중앙 끊죠? 아니 나는 이제 중앙에 지금 벗어나고 있어 왜냐면 내가 그냥 뭔 말이야? 아니 뭔 말이야? 중앙에서 나오고 있다고 나 이게 중앙에서 나왔어 저 또 어디 가는 거야? 여행을 안 해 아니 이거 캐고 싶다 하지만 이건 맵에 있던 거기 때문에 어 어 어 야 비켜 중앙 응? 중앙 아니 중앙 아니야 나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넓은 맵에서 나 이제 상점이야 거짓말 진짜한데 거짓말 아저씨 포니션 주세요 레알인가? 제씨 포션 맛있쟌 마우스 마우스 소리 듣고 알겠지 이제 아 진짜 왜 저리로 갔어 아 난 중앙에서 기다린다 빨리 해보세요 아 잠시만 이거 하나로 못 가는데 뭐? 중앙에서 기다린다 여기 알겠어요 아 이제 포션 빵빵하다 자 그러면서 중앙에 있을 필 아닌데 지금 약간 중앙필이 아니네 내 느낌은 음 내 느낌은 중앙에 있을 필이 아니야 지금 쉬쉬쉬 하지만 중앙으로 가겠다 그치 아니 아하하하 아 형님 한 번 받으세요 님은 님은 내 손바닥 아니지 어 나의 심리전 1단이야 딱 한 번 읽었고 아 대단해 운석 점수 그만 써 아이 물 그 켬 아 나 뭐야 나 미안 미니맨 왜 켜져 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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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게 안 맞네 운석 썼었는데 와 와 장바 봤죠 왜 운석 안 떨어지지 눈 높은 거 있었었나 아 저 대충 스쳐서 죽는 거였는데 빨리 옷이 주... 중앙에 아 네 압니다 아 진짜 방금 가기였는데 진짜 매드북이 맨 창보다 상점이 올 줄 알고 상점이 되게 오케이 조금 맞았어 조금 맞았어 기선제압 기선제압 한 칸 남았어 와우 피 어디서 태우지? 피 어디서 태우지? 뭐야 야 있는 거 일로와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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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보이죠 여러분들 클라스가 다릅니다 저건 나 어디인지 몰라 나 나 알아요 탈출쇼 빠밤밤밤 랜더 진주 날렸네 난 님 랜더 진주 날린지도 아는데 안 날렸네 날렸잖아 안 날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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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어 랜더 진주 추영하면서 날라간다 증거있습니까? 응? 증거 아 그런게 증거가 필요있나 내가 봤는데 증거 아 움직이고 뭐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신선 tard 응 ? 여기 눈말쳤다 눈만쳤다 운만 launching 눈만쳤어 그니까 많이 컸구만 뭐? 나한테 빌빌거리 넍에 나 봤다 100%봤다 어 빨리 coordinated 된 거즈 빨밤빨밤 희 친구 못뒀었지? 너 지금? 아 풀전 다 날아갔는데 야하! 어? 뭐야? 도망가 도망가! 나 봤다! 아오! 야야야! 와! 진짜 저항 까비! 와 나 일부러 못 본 척 하고 튀었는데 와.. 진짜 아.. 진짜 와.. 저항이 있네 ㄮㄲㄲㄲㄲㄲㄲㄲㄲㄲㄲ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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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입! 에! 뭐야 야 유닛.. 뭐야! 야 인자뿌나 르ㄲㄲㄲㄲㄲㄲ 에..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일부러 이름대요 보여줬지 너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Repl. 아잇! 아핳핳핳하핳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으흫 ging 어..어..어! 하나님.. 어!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엥 앙 어쨌든! 님 님 어아어! ㅎㅎㅎㅎㅎㅎ 네! 여러분들! 오늘도! 이렇게 오메가 러키블러으로 원피스 러키블러 한글게임! 네! 진행했는데요! 님! 저 오바! 안정? 으흠. 뭐 노밤햘이 이게 심리자인지 behö 엉스워따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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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안됩니다 나의 때밀이 파워를 보았느냐 때밀이 때밀이 아!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때밀이는 죽어야 돼 뿅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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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